네 월요일의 남자 발직한 월요일의 주인공 권순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방송 기자니까요. 네 워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자 오늘 월요일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주말에 활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뜨거운 10개의 현장을 페이스북으로 잘 봤습니다. 아 저희는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니까 우리 권순우 기자님 좀 힘 좀 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쭉 끌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자동차 얘기를 좀 해 주신다고 네 뇌노삼성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고용률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들고 있다고 정부조차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일자리가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은 숙련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기능이나 어떤 학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제조업이라는 게? 네. 공장이잖아요. 공장이라는 곳에서 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면 그 공간 안에서 그 정도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일자리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제조업 일자리를 따내려고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데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되면 저숙련 노동자들은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가 된다거나 그러면 기존에도 힘든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아니면 마땅히 할 데 없으니까 더 열악한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면 이제 좀 더 고부가 같이 일자리가 생긴다고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또 이렇게 저숙련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장 제조업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원래 경제가 성장하면은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임금이 올라갈수록 공장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 되면은 점점점 그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의 러스트벨트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막 힘줘서 가는데도 러스트벨트를 잘 못 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조업이 한 번 몰락한 국가가 제조업이 살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역사상. 그러니까 브렉시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어떤 광산이라든지 이런 2차 제조업체들이 죽으면서 그런 양극화가 심해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르노삼성 얘기를 주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르노삼성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조업 공장입니다. 르노삼성을 좋아하신다고요? 네. 뭐 좋아할 이유는 또 뭐 있어요. 여기가 여기에 모델이 우리나라에 저물어가고 있는 제조업의 희망을 저는 여기서 조금 발견을 했었거든요. 르노삼성 공장이? 네. 그래서 지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요. 어디에 있죠? 르노삼성 공장이?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네. 우리나라가 보통 자동차 회사라고 그러면 자동차를 기획해서 개발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식의 자동차 회사를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가 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중에 그렇게 하는 회사는 사실 현대 기아차밖에 없어요. 나머지 르노삼성은 르노, 프랑스 르노의 계열사고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인도의 마인드라 계열사고 한국지행 같은 경우는 GM의 계열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안에서 그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노삼성 같은 경우에 보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세단의 SM 시리즈, SM357 이렇게 있고 SUV QM 시리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데 요즘에 SM6하고 QM6 나온 이후에 신차가 좀 없잖아요. 그럼 르노삼성 자동차 여기서 잘 팔린다는 얘기 잘 못 들으셨죠? 네. 판매가 많이 줄었던데? 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르노삼성이라는 곳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공장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일본의 니싼 자동차 있잖아요. 여기가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SUV 로그를 만들고 있어요. 로그. 그러니까 공장 생산의 절반은 로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니싼의 자동차를 대신 만들어주는 것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르노니싼얼라이언스라는 거대한 글로벌 동맹체 안에서 SM이나 QM6가 만들어서 잘 팔린다. 그럼 그 차를 만드는 거고 이게 좀 잘 안 팔리는 시점에는 동맹 자동차 회사인 니싼의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팔면으로써 이 제조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니싼이랑 르노는 다른 회사인 거죠? 네. 다른 회사인데 동맹체 안에 있습니다. 동맹체? 동맹체 안에 있는 니싼이 르노삼성한테 일감을 주는 거죠. 이것 좀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사실 거저받은 건 아니에요. 그전에 한 2011년도쯤에 르노삼성 자동차가 거의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본사 차원에서 리바이벌 플랜이라고 해서 거기에 일단 인력구조조정도 굉장히 세게 했어요. 그러면서 인건비를 많이 낮췄고 그리고 니싼, 일본 자동차가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와가지고 진짜 공장을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여기서 설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생산은 이렇게 해야 되고, 품질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엄청나게 잔소리해가면서 했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 회사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협력업체들의 어떤 부품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부품이 들어와야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협력업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 니싼에서 와서 그 협력업체들까지 다 품질 개선을 했던 거예요. 왜? 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부산 지역에 굉장한 자동차, 고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때 니싼은 그럼 거기 와서 왜 그렇게까지 해줬어야 하느냐. 그 당시에 2011년에 동일본 지진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니싼에서는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만 자동차를 만들고 일본에서만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았다가는 우리나라 공장이 만약에 지진에 피해를 받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부산 쪽에다가 우리의 어떤 역량을 넘겨놔야 향후에 그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 르노삼성 부산 공장도 굉장히 개선이 됐고 협력업체들의 품질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면서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이 일본 자동차 회사의 부품을 납품할 정도로 실력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 물량이 2011년에 한 6억 달러 정도였다가 6억 원 정도였다가 2016년에는 4천억 원으로 70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니싼과의 어떤 얼라이언스 안에서 만들어진 생태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부조 자체도 줄어든 것도 맞지만 실력적으로도 굉장히 향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전에는 전 세계 공장 중에 르노삼성의 부산 공장의 순위가 한 25위 정도가 됐었는데 그 리바이벌 플랜을 거치고 품질 개선을 하면서 이게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4위요? 전 세계 4위. 아니 그러니까 니싼, 르노니싼, 얼라이언스 안에서. 그리고 앞에 3개는 거의 중국 이런데요. 자체 수요를 생산하는 데라 거의 멕시코라든지 이런 진짜 인건비 낮은 데보다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나머지 어떤 품질 개선 그리고 납기를 제때 맞춰야 돼요. 자동차를 이때 팔아야 되는데 이 시점에 자동차를 못 만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납기의 신뢰성, 품질 향상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그렇게 순위가 올라갔고 굉장히 좋은 물량을 받아와서 연간 10만 대 이상 생산하는 물량을 받으면서 르노삼성 공장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든 거예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제조업은 떠날 수밖에 없다. 이게 경제학의 어떤 기본 원리거든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그러면 고부가 가치 제품 만들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부가 가치 제품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노삼성 공장은 인건비를 어느 정도 낮추면서 회사에서도 설비를 바꾸고 협력체 네트워크를 바꾸는 어떤 동반성장의 과정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유지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저는 봤던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한국 GM도 사실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점에서 만들어서 팔고 만들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거를 한 군데서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의 한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까워진 게 어떤 측면이냐면 로그가 올해 9월에 단종이 됩니다. 그게 잘 팔리는 차가워요? 네. 원래 자동차는 한 사이클 지나가고 나면 신형 모델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9월에 단종이 되기 때문에 부산 공장의 어떤 생산 물량의 절반은 올해 9월이 되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공장 노동자들은 인건비를 계속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산되는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고정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재무적 부담이 되게 커져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그거에 후속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또 봐두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캐시카이 후속 모델을 받기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최근에 작년 말 이후에 르노삼성 노조 집행부가 바뀌면서 지금 34번째 파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르노삼성에? 네. 그래서 거의 100시간 이상 지체가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후배를 한 명 보냈어요. 부산 공장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와라. 동네 분위기도 좀 보고 와라 그랬는데 거기에 공장의 생산성을 총괄하는 본부장 얘기로는 이미 그거는 좀 물 건너간 것 같다. 후속 모델 받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인 스톱이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건데 그러니까 물 건너간 것 같다는 건 아직 확정이라고까지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파업이 지속이 되게 되면 일단 물건이 제때 안 나오잖아요. 물건이 제때 안 나오면 판매망들이 다 스톱이 돼요. 그러니까 부산 공장에서 물건을 못 만든다 그러면 미국 니산에서 자동차를 못 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모델을 줄 때 그렇게 납기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공장에다 물량을 주겠느냐. 그리고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생산비가 일본의 규수 공장이 더 싼데 굳이 여기다가 우리가 생산 물량을 맡길 필요가 있느냐라는 순위에서 경쟁력에서 좀 떨어졌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모델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경쟁성을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러지 못하게 됐고 아마도 지금 이제 최애가 만약에 진짜 못 받게 되면 내년쯤에 이제 신형 SUV가 한 대 더 나오는데 그걸로 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쨌든 올해 말에는 굉장히 보릿고개가 될 수밖에 없고 미국에다가 뭐 진짜 10만 대씩 팔던 차를 르노삼성은 사실 미국에 또 판매처가 없거든요. 없죠. 르노 본사 자체가 미국에 판매처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 니싼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유지를 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물론 르노삼성의 직원들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거기가 다른 쌍용차나 GM이나 현대기아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처고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연봉 같은 게. 물론 그래도 공장장 얘기는. 르노삼성이 쌍용보다도 처고가 안 좋아요?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얘기로는 아무리 그래도 한 8년차가 막내라고 하는데 8년차도 한 6천 이상은 가져간다. 6천 6백 정도는 가져간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평균이금치고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자동차 공장은 워낙 많이 받으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그런데 과연 이 흐름을 다시 끌어낼 수 있을까. 광주형 일자리도 약간 그런 식이었잖아요. 임금을 그거보다 더 적게 받는 사람들을 광주형 일자리로 끌어들이고 거기에 일감을 현대기아차가 주면서 생겨나는 일자리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공장의 생산성이 떨어져서 제조업이 떠나는 그 흐름을 과연 우리나라가 좀 멈출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없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부산 지역이 지금 사실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부산에서 인근에 보면 김해가 있잖아요. 김해 인근이 조선기자재 부품 공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서 거제다 통영이다 울산다 이렇게 가는데 거기가 지금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산 부울경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내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옛날에 삼성 자동차가 나는 갑자기 생각이 나네. 삼성에서 사실 삼성 자동차를 르노하고 저걸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IMF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삼성이 포기한 건데 만약에 그때 IMF가 없었더라면 지금 부산 지역의 자동차 생태계는 어떻게 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돼 있을까 나는 그것도 가끔가다 생각이 나요. 현대 기아차가 거의 뭐 독가점 아닙니까. 현재 국내 브랜드로는. 이런 상태를 만들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권 기자가 지적하듯이 제조업은 정말 한 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연시켜야 되겠다라는 제조업 몰락 제조업 축소라는 것들을 좀 지연시켜야 됐다는 어떤 그런 진정성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군산 같은 경우가 현대중공업에 조선소가 있었고 한국지엠에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개가 다 문을 닫으면서 군산은 사실상의 그 동력을 잃어버린 도시가 됐어요. 여기를 살린다고 국가가 재산을 넣어봐야 할 수 있는 건 관광업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또 자영업이 되는 거고 부산은 지금 한진중공업이 굉장히 힘을 잃게 되면서 좀 조선업 쪽에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에서 국농삼성 자동차 쪽에서까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좀 걱정이 좀 되는 거죠. 물론 한 번에 이렇게 망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물론 이제 노조의 입장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권 기자가 노조가 잘못됐다. 그런 취지는 아닐 거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어떤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요 구글은 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많이 뽑는다면서요. 뭐 이렇게 구글 수준에 비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까 이게 일단은 사이즈가 숫자가 좀 크게 나왔길래 이 뉴스는 저는 그런 맥락으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구글이 인공지능하고 클라우드 사업 비해서 130억 달러 14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고용을 한 1만 명 이상 하겠다는 뉴스예요. 1만 명? 네. 그런데 이 뉴스를 제가 왜 들고 왔었냐면 이전에 신과 함께에서도 몇 번 다루셨던 것 같은데 반도체가 지금 진짜 수요가 부족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공급을 못해서 그런 거냐 공급을 안 해서 그런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반도체 논쟁을 세게 한 번 했었죠. 거기서 핵심 논쟁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 반도체를 사는 쪽이 있잖아요. 여기가 반도체 가격 제네 독과점하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우리가 같이 주문을 내지 말자. 그래가지고 가격을 좀 낮춰보자. 그들끼리? 그들끼리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는 그래? 그럼 우린 반도체 안 만든다? 가격 떨어뜨리느니 우리 그냥 안 만들어가지고 공급량을 줄일 거야 라는 것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가 작년 말이나 이때에서 수출량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없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사무원자가 반도체를 안 만들어버린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동안 발주를 안 하던 구글이 드디어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발주가 새 사업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뽑았지. 사람도 뽑고 여기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백기투항한 거 아니야?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구글이 삼성에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반도체의 매수를 이런 관점에서도 약간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미국 경기가 하향 조짐을 보이면서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들 판단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구글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지금 좀 다들 하향 전망을 해가지고 투자를 늦추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투자 드라이브를 걸면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경쟁사들보다 조금 더 앞서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2019년 투자 규모는 지난해 90억 달러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숫자긴 합니다. 지난해 좀 경기가 괜찮았었잖아요. 미국 경기가. 그럴 때 90억 달러 했었는데 올해 한 130억 달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피차의 구글 CEO는 구글이 지난해 미국에서만 1만 명을 고용하고 90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리고 2년 연속으로 실리콘밸리 외 지역에다 투자를 확대할 거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또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뉴스겠죠. 그리고서 이제 CNBC에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에서는 구글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존이 거의 제일 빨리 치고 나갔죠.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딱 경기가 침체될 조짐이 보이니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이게 아까 그 반도체 논쟁에서 공급 사이드에서 발주를 안 넣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런 쪽의 해석인 건데 구글은 이번에 한 2020년에 예상되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구조조정을 딴 데는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구글은 지금에서 좀 더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반도체 쪽에서 좀 괜찮은 흐름으로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른 거 아니에요? 반도체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이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이게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 금액이 지난해에는 1880억 달러 올해는 1900억 이거 제가 숫자 좀 잘못 갖고 온 것 같은데 어쨌든 19조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긴 하지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벌로 인해서 반도체의 어떤 발주가 좀 덜 나오는 그런 쪽을 흐름을 바꿀 정도의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그쪽 데이터 센터를 대량으로 짓고 있던 데서 약간 이 속도를 늦추고 있는 시점에 다시 치고 나오는 흐름을 보이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이거를 좀 눈여겨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제가 좀 정리를 하나 좀 해드릴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아마존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구글도 데이터 그러니까 이건 뭐 다 하는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쟤도 하고 얘도 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자면 서로 담합이 가능해요. 어차피 같이 할 거니까 그런데 이쪽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고요. 여기는 최종 승자 하나만 남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은 약간 담합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보조를 맞추는 것 같지만 못 견딜 거라는 거예요. 최종 승자 하나만 남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존이 훅 치고 나간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어디 아마존이 구글한테 예전에 그 차량 몇 년 전만 하도 아마존이 쇼핑몰 아닙니까. 그런데 구글을 넘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기업이 되고 실제로 시청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구글도 이러나 안 되겠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하나 텐센트 바이두 이런 중국의 또 플랫폼 업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8년도에 이들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의 전 세계 도시에 주요 도시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 건설한 그 숫자와 2019년도에 그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을 비교해 보니까 2019년에 도시의 숫자가 더 많아요. 물론 이제 메이저 도시냐 조금만 그것보다 조금 낮은 도시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물량은 좀 다를 텐데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투자는 줄일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것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결국은 승자 독식의 비즈니스 모델로 가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데서는 시기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안 만드 안 만드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취지로 권순이 기자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이 중국이 약간 수세에 몰려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미국산 반도체를 우리가 대규모로 구매를 하겠다. 지난 주말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미국에서는 반도체를 더 사겠다고 하는데 중국이 미국 반도체를 더 산다고? 그러면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수입 국가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경기가 설사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미국 반도체 쪽이 더 살아나게 되나? 이런 식의 의문 부호가 지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 반도체를 더 사준다는 게 그렇게 달가운 뉴스만은 아니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국으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미국에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를 중국이 더 살 경우에 그러다가 언젠가 중국이 첨단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서 그렇게 돼서 너네가 자꾸 우리한테 시비를 걸면 우리 너네 반도체 안 산다고 해서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도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복합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설사 산다 그래도 싫고 그렇다고 안 산다 그러면 또 더 싫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스러운 산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뉴스를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들은 달가운 얘기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변수들이 많다는 점을 보고 싶어요. 미국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아까 빼먹은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까 르노삼성자동차의 니싼 로그가 미국에다 수출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라 그래가지고 이 물건의 수입이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라는 이유로 그냥 갑자기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철강도 한 번 당했고 그러면서 그냥 정하는 거예요. 이 품목이 너무 수입이 많이 돼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해. 그중에 하나가 최근에 자동차 관련한 오늘 조간에 크게 났더라고. 자동차 제2에 철강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따가 일본 자동차 독일 자동차가 우리나라한테 수입이 많이 돼서 우리나라 안보가 위협된다. 아니 자동차 수입하는 게 왜 안보가 위협돼. 라고는 하지만 그냥 위협된다. 라고 해버리면 참 미국한테 그런 얘기가 하기가 되게 좀 어색하잖아요. 이 협상을 진행하면서 만약에 한국에서 이걸 당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르노삼성의 니싼 로그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니싼 자동차는 절대 우리나라에서 미국 수출 물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지. 또 하나는 한국 GM 같은 경우에 구조종을 굉장히 강하게 한 다음에 두 가지 차종을 한국에서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예요. 그럼 만약에 무역확장법에서 우리나라가 관세가 매겨진다. 그러면 한국 GM은 거의 100% 철수합니다. 여기서 8조를 들여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그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가 26%씩 붙어버리면 한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절대 미국에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 전체의 생산량이 한 30% 미국 수출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한국은 제외로 환호하는 시나리오 시나리오 5개가 있는데 5개 다가 한국은 제외를 하는 거더라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 내일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긍정적인 방향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제외되면 우리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일본이나 독일 수출이 막히고 그렇죠. 좋은 건데 맞으면 정말 크게 맞는 거고 그런데 그 막기에 앞서서 우리나라로는 좀 빼준다는 뉴스가 소식이 있더라 정도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맥락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멕시코도 그렇게 당했고 캐나다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프타협정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면서 압박을 해서 조금씩 개정을 한 게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한미 FTA 재개정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자동차 부문을 양보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제외되는 국가로 거론되는 데가 캐나다 멕시코 한국이에요. 그러면 한번 먼저 맞은 쪽은 이번엔 좀 빼주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 전자차 주식 갖고 있는 사람도 걱정이다. 김현정 통상교수본부장이 얼마 전에 했던 얘기가 약간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있다. 그리고 굉장히 독일이나 일본 쪽 자동차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관세여서 한국을 굳이 거기다 껴서 동백을 흔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전망은 긍정적인데 긍정전망인 전망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타격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현대차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미국 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도 또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겠죠. 글쎄 근데 어디로 튈지 럭비공 같은 입장이라 자 오늘 발칙한 월요일 발칙한 자동차 기사 오늘 좀 전해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발칙한 기사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였습니다.